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공기도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경북 남부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는 에어컨보다는 창밖에 부는 가을 바람이 더 시원하고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창문 열고 주무시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체가 10도 내외로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겠는데요.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아직 바다의 물결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풍랑특보는 내일 아침이 되면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 많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흐린 가운데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21도, 포항과 경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가 17도, 독도 19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0도입니다. 내일 아침을 기점으로는 풍랑특보가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내일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맑아지면서 높고 푸른 가을 안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